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지 혼자 김칫떡에 첫 끼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하고 있는 그지같은 망상으로 썸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는 그것들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모 나는 당연히 나랑 썸타는 줄 알고 지한테 엄청나게 잘해줬는데 뭐야 이거 나 말고 딴 놈이랑 결혼을 하네 아니 이럴 거면 그동안 나한테 왜 웃은 거야 원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노총각들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목 그대로에요. 나이가 많은 노총각들은 원래 이렇습니까? 그게 뭐든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들을 하나요? 착각 그러니까요 제 동생이 취미로 향수를 만드는데요 그동안 만들어서 집에다 쌓아놓은 게 너무 많고 처치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언니 좀 뿌려줘 이래가지고 제가 향수 몇 개를 회사에 가지고 왔고 같은 사무실 동료 직원들 모두에게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40대 초반 노총각 과장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지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미친 것 같아. 처음에 받을 때는 어 공공씨 고마워 잘 쓸게 이러면서 웃더니 며칠 후 저녁 오늘이죠. 아까 장문에 카톡이 보내져 왔어요. 진짜 개 소름돋아서 쓰기도 싫은데 최대한 추리면 공공씨 혹시 나 좋아하나? 이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벙쳐서 네? 뭐가요? 하고 답을 보냈더니 다시 답장이 오길 으이씨 공공씨가 평소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향수를 선물로 준 거 아니냐고 잊으래? 아니 이거를 자기한테만 몰래 준 거라면 또 모르겠어. 다들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 다 넣어준 거고 또 이거를 지도 분명 눈으로 봤거든요. 못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기는 한 공간 한 사무실이고 거기다가 제가 막 큰 소리로 향수 가져왔는데 필요하신 분 이러면서 애교적이 돌아다닌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꼴을 다 봐놓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참고로 저는 27살이고 이 과장은 42살이에요. 15개월 아니 150개월도 넘는 무려 15년 차이죠. 그런데 어떻게 감히 자기를 좋아하는지 물어볼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내 말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뭘까요? 미친 걸까요? 여하튼 제가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건 모든 직원들에게 다 넣어준 거야. 보셨잖아요. 과장님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래? 그럼 다시 돌려줄 테니까 도로 가져가. 이래요.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주세요. 이랬는데 아니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말했으면 그냥 여기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인간은 여기서 또 한 번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향수 선물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받고 싶어. 그러니 잘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해. 알았어? 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누구든 마흔 살이 넘으면 그냥 다 자기 꼴리는 대로 생각을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나요? 말 좀 해주세요. 스포일러 하나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완전 그지 같은 게 있어요. 댓글 1번 분명 모두에게 다 나눠줬는데 왜 이럴까 싶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말이죠. 헤헤 나한테만 주면 너무 티가 나니까 쪽팔려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지 뭐. 헤헤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지. 이제야 이해되셨죠? 댓글 너무 신박해서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아이씨 소름돋아. 2번 와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아우 소름돋는데 정말. 아니 어떻게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나이 15살 차이 나는 다 늙은 아저씨 아저씨를 도대체 뭘 보고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하지? 3번 예전에 어떤 70대 할배가 옆집 여자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전현이 나는 지금 유혹하려고 그러는구만 어 이랬었는데 저 거장도 늙으면 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우 소름돋아. 4번 와 진짜 확 구겨버리고 싶네. 생각만 해도 소름돋는다. 2번 그거 봤고 자기 혼자 얼마나 설레였을까. 그래도 저렇게 돌직구로 물어본 게 다행이에요. 자기 혼자 교제하고 혼자 헤어지고 혼자 해픈 여자한테 어장관리 당했다고 소문 퍼뜨리는 착각남도 많거든. 그러니까 이번 일이 쓴이 인생 공부가 되었길 바란다 이거예요. 잘된 거야. 내 댓글 그걸 넘어서 내가 이번에 향수로 고백을 받았는데 그냥 찼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입니다. 3번 어머나 저런 미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흔 살이 넘어도 아직까지 결혼 못하고 혼자 늙어가는 거지 뭐. 깔깔깔깔. 4번 그래도 뒤에서 음흉하게 소문내고 주변 사람들 조종해가지고 이어주는 분위기 만드는 사람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대아놓고 따로 연락해가지고 연락 돌직구로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하는 거면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는 겁니다. 향수를 줄 때부터 지금까지 저기 머릿속에서 쓴이랑 결혼하고 애 낳고 노후 보내는 상상까지 이미 다 끝냈을 거라고. 얼마나 쪽팔릴까. 5번 설레다가 오지게 실망을 했나보네. 저렇게 정색을 하며 돌려주는 걸 보니까 참 애잔하다. 내 댓글 나는 저기서 실망한 게 더 짜증나요.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실망을 해? 2번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나름 회심의 일격이었던 겁니다.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한 번 더 자기 마음을 어필하는 거지. 엥 그지 같아요? 5번 세상에 앞뒤 정확하게 다 설명하고 준 건데도 저렇게 정신나간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아이고 이건 뭐 지 혼자 신혼여행 다녀오고 애들 시집 장갑까지 다 보내고 왔겠네. 그래 저렇게 자기 위주적 생각만을 하고 사니까 선물을 줘도 못 받는 똥 멍충이로 사는 거지. 저런 인간들은 잘 들어요. 나이가 많아서 저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인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지를 않고 오직 상황 하나만 보고 지 멋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답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6번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 그때 40대 초반인 놈이 같은 사무실 20대 후반 직원이 너무 상냥하다고 하면서 내가 들이대면 될 거야. 이런 착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안 된다고 말을 해줘도 뭔 소리야?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러면서 정신 못 차리던 인간이 있었거든. 아니 팔다리만 제대로 붙어있으면 그냥 다 괜찮은 건가? 그런 거야? 아 그리고 젊은 여자분들 내 부탁이니까 회사에서 웃지 마요 좀. 절대로 웃지 마. 왜 웃어? 7번 내 주위에 42살 남자가 20대 여자를 좋아해서 고백 한번 해볼까? 이러는 놈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56살 먹은 여자가 니 좋다고 고백하면 너 좋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뭔 소리야? 그런 할매 나도 싫어. 이러면서 하는 말 근데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르지 않냐? 남자는 와인이잖아 와인 또 솔직히 나 어디 가면 30대 초반 소리 듣는다고 이런 소리 해대는데 미친 자기 객관화가 단 1도 안 되어 있던 놈이에요. 뭐? 와인이라고? 썩은 막걸리지 그냥 립서비스로 한 소리를 진짜인 줄 아는 그런 망창이 하긴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니까 지금까지 저렇게 사는 거야. 결혼도 못하고 저번에 누군가가 엄청난 댓글을 한번 남긴 적이 있죠. 와인이 아니고 차에 밟혀서 터진 포도로 담아서 썩은 막걸리라고 8번 쓴이 당장 도망가세요. 우리 회사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시 40살이고 정말 미친건지 뭔지 27살 여직원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개소리를 해대더라고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아침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사오는 게 그 증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자기한테만 줄 수 없으니까 모두에게 돌린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정말로. 정신차려라. 걔는 그게 사회생활의 일부일 뿐이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줘도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면서 다 무시하고 결국 고백했다가 바로 까였고 스토크로 신고당했어요. 나를 포함해 모두가 정신차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아니야 말을 못하는 사정이 분명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망상하고 또 걔 남친이 회사 앞까지 데리러 와도 저건 연기하는 거야. 그냥 남사친인데 내보라고 쇼를 하는 거라고 등등등 걔 난리치다가 그 여직원 결혼식까지 직접 보고 겨우 정신차리더라고 그리고 이 일 이후로 모든 동료들이 다 선을 그었는데요. 쓴이도 조심해요. 저런 것들은 그 누구도 못 말려요. 짱구야. 못 말리잖아. 도망가라고? 9번. 내가 지금이야 직장생활하면서 개또라이로 소문이 날 만큼 남자들 절대 오해 못하게 딱 만들어 놨지만 예전에 사회 초년생 때 다들 이거 먹고 힘내세요라는 의미로 초콜릿이랑 사탕이랑 캐러멜 같은 거 갖고 다니다가 사장님부터 동료들 다 같이 먹고 힘내라고 줬더니 이 그지 같은 놈 내가 이거를 남들이 잠깐 안 볼 때 잠시지랑 나랑 단둘이 몇 분 있던 그 타이밍에 선배 초콜릿 드시고 힘내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지원자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수줍어 하다가 그때 같이 일하던 동갑 여직원이 어머 선배도 꽁꽁씨한테 초콜릿 받았네. 그거 맛있죠? 이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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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가 그걸 왜? 딱 이런 눈빛으로 그 여직원 한번 쳐다보고 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뻥쪄 있다가 우리 사장님이 아 꽁꽁아 초콜릿 잘 먹었다. 아이고 달다 달아 이러는 걸 듣고 뭐야? 나한테만 준 게 아니었네? 이러면서 대놓고 정색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정신 차리라며 빵 터졌죠 그때 그 해맑은 직원 덕분에 일이 복잡하게 꼬이진 않았는데 그냥 직 꼴리는 대로 생각하는 미친 것들이 있다니까 아우 개피곤해 너무 많아 이런 것들 잠시 후 2부에서 더 어마어마한 그거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지금은 피해자 입장이고 2부는 가해자 입장입니다 상상초월이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리면 즉시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